인천 상륙작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육작전이 감행된 것도 이곳이기 때문에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 곳이죠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의 베르린 장벽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분단과 반목은 이미 전설이 되어버렸고 그곳이 흥미로운 관광지가 되어서 과거에 군인들의 벙커였던 곳은 미술관과 클럽으로 그리고 분단의 상은이 있던 그곳은 여러 전세계 예술가들의 전시장으로 탈바꿈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비무장지대 DMZ에 들어가서 군사분계선 100미터까지 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300미터까지 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광스럽게 100미터까지 갔습니다 감개가 무량했는데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문제 그리고 북미 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전선언이 되는 그날 남북의 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더욱더 홍보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눈앞의 위기 같지만 가까운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고난으로 가득 차고 힘들수록 전세계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눈앞의 문제는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그 영광의 그 순간을 여기는 이제 문체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준비를 하시고 계실 텐데 아까 지역발전 및 컨텐츠 발전과 관련해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단의 종착점이자 평화의 시작점이 될 그 DMZ 전세계인의 관심이 몰릴 그곳을 영광의 그날 과연 어떤 모습으로 포장해서 보여주실지 그 계획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오늘이네요? 오늘이 2019년 4월 2일 딱 100년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인천에 있는 자유봉원에서 열렸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독립유공자 후손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장소는요 그 송도에는 소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창공원 또는 24호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요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싸이의 많은 부분을 송도에서 촬영했다고 하는 건 혹시 아시나요?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송도스타일입니다 송도스타일입니다 오빠 강남스타일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일 고객들을 접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동남아시아 분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많이들 오시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자체에 되게 열광하세요 그러니까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어떤 풍경보다도 뭐 머그컵 하나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뒤에 찍혀있으면 이걸 꼭 사고 가고 싶어하고 이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학자님이시나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작가님들하고 같이 직접 발로 떼어내거든요 이걸 다 소개하려면 그런 어떤 협업이나 어떤 네트워크를 부추게 된다면 유산들을 활용한 카페나 식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들을 보면서 뭔가 오래된 물건이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다시 태어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고 그때 좀 많이 흥미로움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듯이 저는 지금 인천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인천이 제2의 고향으로 너무 잘하고 싶어요 저희는 인천이 제2의 고향으로 이와 같은 게 저희는 인천이 제2의 고향으로 날 만나러 가는 인기의 설레 관광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세계인에게 어떤 점에서 매력을 찍을 수 있는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국가관광전략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주심으로 지자체가 관광산업의 주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